지그재그 구슬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판부터 키워서 사용을 할게요 500 500으로 자 경사면을 먼저 이 쇠기 도형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경사면의 높이죠 얘가 얼마나 기울여 졌는지에 따라서 구슬의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경사면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작업평면을 이 기울어진 여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단축키 W 누른 다음에 이 비스듬한 면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주황색 임시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빨간색 도형을 가져오면 자 요 위에 바로 붙게 되죠 도형을 길고 납작하게 벽으로 사용할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회전도 살짝 시켜줄게요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컨트롤 D 누른 다음에요 방향키 아래로 쭉 내려주겠습니다 중간에 또 벽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공간을 여유롭게 쭉 내려서요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도형을 이 빨간색 벽 만든 도형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선택해 주고요 얘를 컨트롤 C V 복사 붙여 넣기 해줍니다 반대쪽에 똑같이 만드는데 모양은 뒤집기입니다 M 눌러서요 좌우 대칭을 뒤집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키보드 이용해서 쭉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기준 바닥 평면으로 자 작업 평면 클릭해서 바깥쪽 클릭해서 하늘색 기준 평면으로 돌아오고요 얘는 좀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잡아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드래그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룹 그리고 얘는 색깔이 같아지면 여러색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구슬을 여기 기둥에다가 하나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사과에 가서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얘가 이미 하나의 덩어리 그룹이 돼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고정을 해도 되고요 고정을 안 해도 이미 하나의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고정한 효과가 납니다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슬이 왼쪽 오른쪽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구슬의 재질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선 영상에서 가장 빠르게 내려왔던 친구는 얼음이었습니다 얼음 자 그러면 이 얼음으로 재질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확실히 아까보다 더 빠르게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슬을 하나 말고요 여러 개를 굴릴 수도 있겠죠 이 제자리에서 컨트롤 D 눌러서 구슬을 여러 개를 이렇게 복제를 해도 되고요 필요하면 알록달록 이렇게 색깔도 바꿔서 어떤 구슬이 먼저 내려갈지 시합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어떤 도형이 가장 먼저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노란색이 가장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노란색이 가장 먼저 내려올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우 노란색은 탈락해버렸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서로 부딪히면서 가장 먼저 내려온 도형은 초록색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경사면을 만들고 이 지그재그 구슬길 그리고 구슬의 재료를 바꿔서 한번 굴려보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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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